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박국 3장의 말씀입니다.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 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대한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하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히 어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화를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의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수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아기네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흐트려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에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활란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수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부하가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완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은 세 장으로 된 비교적 짧은 성경입니다. 우리가 하박국을 1장부터 3장까지 읽어 나갈 때 유심히 보셔야 할 것이 한 장 한 장 지날수록 하박국의 고백이 어떻게 변화되는가입니다. 하박국 1장 1절은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가 나라가 망하는 그런 고통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 정말 많은 탄식과 원망을 1장에서 했었지요. 그런데 2장에서 기도의 성루에 올라가 주님 앞에 머물고 그리고 3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기에서 시기 온 옷이 무엇일까요?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지휘자에 의해 수금에 맞춰서 아주 빠른 템포로 노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원망과 절망을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정말 기쁨으로 찬양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 하나는 사실 하박국과 유다에게 있어서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에요. 상황만 놓고 보면 찬양하기는커녕 예레미야처럼 애가를 불러 마땅한 형편이죠. 도대체 무엇이 이 하박국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을 하게 했을까? 도대체 무엇이 절망 중에 있던 그가 그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을까요? 2절을 보십시오. 먼저 2절 전반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 나이다. 여기서 놀랐다는 말은 정말 깜짝 놀랐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경외하다라는 말입니다. 그가 2장에서 기도의 성로에 올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그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리자 하나님의 그 앞에서 그분의 그 영광과 그 거룩하심 그분의 크심 그리고 그분의 그 아름다우심 앞에 감탄하고 감탄하면서 놀라며 경외할 수밖에 없죠. 슬픔이 가득했던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아주 뜨거운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2절 중반절에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낸 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극류를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현실은 참 어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지만 극류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품고 계신 그 일 그 부응을 신이 이루어 주옵소서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는 절망을 다 멈추고 부응을 꿈꾸는 자가 되죠. 여러분, 부응이 무엇일까요?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암울한 현실을 소생시키고 죽었던 것을 되살릴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벨론의 누부간네살 왕이었을까요? 유다의 여우야김입니까? 아니면 이 고백을 하는 하박국 자신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죠. 부응을 꿈꾼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대를, 이 때를 다시 소생시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상당히 긴 시간 이 하박국 3장 말씀을 읽었는데 1절부터 2절까지는 읽혀지는데 2절에서 다음 구절로 잘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분명 부응을 기도해야 맞고 또 아마 부응을 원하지 않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간절함도 있지만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은 정말 바벨론과 같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초유의 힘든 시계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부응이 가능할까? 이런 마음을 한구석에선 지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박국이 꿈꿔왔던 그 부응은 하나님 이 다음에 우리 시대 좀 지나서 형편이 좀 나아지고 좀 유다가 좀 살만할 때 그래도 분위기가 좋을 때 그때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고백했던 게 이 수년 내에 나타내소서 이 말의 정확한 뜻은 우리 시대에 우리 때에 하나님의 부응을 허락하소서 고백했던 겁니다.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이 있었죠. 그러면서 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하박국에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없어서 이 고백처럼 나는 정말 하나님이 하실 그 부응을 정말로 갈망하며 믿고 있는가? 내 얕은 영적 수준의 나의 일에 아니라 주는 주의 일을 주님 수준의 그 부응을 나는 정말로 목말라 하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부응이란 책을 보면 그가 내내 강조하는 것이 교회의 역사를 읽어보라는 겁니다. 2000년 교회의 역사 가운데 부응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우리의 예상을 다 깨고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더라고요. 바로 그 길을 닦아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부응을 갈망하며 그것을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온 성도 한 사람.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이목을 끌지 못했지만 교회 안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정말 끈질기게 기도했던 그 모임 그곳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셔서 역사가 일어나고 그 하나님의 역사와 부우심으로 인해 복음 정도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새롭게 살아난 교회 안에서 시작된 그 일이 교회 밖으로 흘러서 퍼져나가는 그러한 모양으로 교회 역사 내내 이것이 반복되어서 일어납니다. 부응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부응을 그 길을 닦아낸 이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고등부를 섬겼을 때 한 번은 송파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열린 전도축제에 가서 복음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도 그렇고 참 의미 있고 특별했던 것은 그 학교가 공립학교였기 때문입니다.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그 학교에 소수의 기도 모임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매일 했던 게 학교 마치면 학교 앞 교회에 모여서 날마다 학교를 위해서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성탄절이 이렇게 다가오면서 그 친구들 마음 안에 우리 학교 친구들에게 성탄절의 참 의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전할 수 있다면 이런 마음이 부어지고 이왕이면 학교 밖에 다른 교회나 다른 장소에서 하면 친구들이 많이 안 올까봐 이왕이면 학교에서 일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모두에게 부어졌답니다. 그런데 마땅히 도와줄 어른도 없는 것 같고 또 너무 무모해 보이고 진행을 하다 보니 난관에 부딪힐 대로 참 많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너무도 귀한 게 그들이 돌파구로 삼았던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일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지 우리의 돌파구는 기도다 이 믿음으로 정말 치열하게 기도를 했대요. 그러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문이 열린 겁니다. 그날 많은 학생들의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제가 그날 그곳에 가서 그 감격스러운 현장에 가서 무엇을 본 줄 아십니까? 그 적은 무리의 학생들 그 소수의 무리의 학생들의 그 믿음의 기도로 인하여서 황무지와 같던 그곳에 길을 터냈더라고요. 황무지와 같은 그곳에 그들의 믿음의 기도로 길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박국이 이 믿음이 참 분명했죠. 그가 하나님을 만나자 16절에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그분의 영광에 온몸이 떨릴 정도로 압도가 당하고 비교할 수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왕 되신 그 하나님 지금도 이 암울한 시대를 통치하고 계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정말 믿으니 칠흑같이 어두웠던 그 암울했던 때에도 주가 친히 우리를 다시 살리실 수 있겠구나 주님의 일을 주님이 친히 행하실 수 있겠구나 거룩한 열망이 자라나고 절망을 멈추고 부응을 꿈꿀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허락하실 그 부응을 우리 수준의 부응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그 부응을 정말로 갈망하시나요? 결국 부응은 성도 한 사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야 주께서 주님의 일을 그분을 악모하는 자들을 통해 친히 행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부응을 주세요. 이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주님 지금 이때에도 친히 그 일을 행하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 이 믿음 이 눈이 제게 열려서 하나님의 부응의 그 길을 닦는 자로 저를 사용하소서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매일의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응을 경험하게 하소서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자 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가 고백할 수 없던 것이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고백합니다. 3절 중반절을 보면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온 하늘을 가득 덮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죠. 10절에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죠. 13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우리를 원수로부터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고백이죠. 17절과 18절을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는 이 말씀을 추수감사절에 떠올리거나 또 이 구절에 멜로디를 붙인 아주 밝은 느낌의 찬양이 있죠. 그런데 이제는 하박국을 1장부터 읽어오신 여러분 이제는 잘 아실 겁니다. 하박국은 이것과 아무 상관없는 중에 이것을 고백했었습니다. 말씀에 나오는 무화과나무 또 포도나무, 감남나무가 뭐죠?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생계의 기초가 됐던 작물들입니다. 그런데 현실이 너무도 냉혹한 거예요. 그 가장 기초가 되는 작물조차 지금 없다라는 겁니다. 유다의 영적인 실상과 유다 나라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고백이죠. 우리가 하박국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했던 한 가지가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이 열려도 우리가 오랫동안 겪고 있었던 아픈 문제나 우리의 고통, 슬픔이 단번에 풀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가 보았죠. 하지만 반드시 변화되는 것 아니, 그 하나님의 부흥과 같이 우리에게 되살아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도무지 감사가 안 되는 중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고 도무지 찬양할 수 없는 중에 찬양할 수 있게 되고 도무지 기도할 여력과 형편이 안 되는 중에도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고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해서 날마다 소생쾌되고 다시 살아나는 우리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부흥이 아닐까요? 어느 목사님 한 분 고등학교 시절에 집안에 엄청난 어려움이 찾아왔었답니다. 고1 때, 사춘기 때 엄청난 그 어려움 앞에 마음이 엄청 격동을 했었대요. 그런데 하루는 친구 다섯 명과 함께 교회에서 철야를 했는데 아주 신실했던 친구 한 명이 말씀을 읽어줬답니다. 그 본문이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그날 밤에 그 목사님이 그 고등학생, 그 친구가 그 마음이 완전히 갈아엎어집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붙들었어요. 아, 지금 나는 너무나 우울하고 슬프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의 마음이 되살아납니다. 너무 힘들고 우울할 때마다 그가 그 말씀 앞에 서고 주님 앞에 머물고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이 믿음이 자라났대요. 한 해가 지나고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개인 신상기록부를 적을 때 특기란에 이렇게 적었답니다. 절대 절망하지 않는 것 절대 절망하지 않는 것 여러분, 없는 것, 힘든 것, 우울한 것 너무 많죠. 그런 것 보면 우리가 근심과 두려움만 생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 허상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이려는 것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는 어떠한 처지에도 기뻐할 이유를 발견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있으신 것 언제나 계시니 우리를 절대 절망하지 않게 하시니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떤 순간에도 여전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그때 내 심령이 어떤 형편 중에도 되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박국이 그 증인입니다. 그가 19절에서 고백하죠. 주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자라나야 될 영적 수준이 이와 같기를 원하세요. 날마다 우리가 삶에서 누려야 할 고백이 이와 같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영적으로 완전히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아서 이런 내가 무슨 부응의 길을 닦을 수가 있겠어? 이런 내가 무슨 부응을 갈망할 수가 있겠어? 그렇게 완전히 다리에 힘이 풀린 채 주저앉아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당장 눈에 보이는 허상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실상이신 주 예수님을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며 나를 밑바닥이 아니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주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먼저 나를 일으키시고 내 심령을 되살리셔서 이제는 절망을 멈추고 하나님의 부응을 갈망하는 자로 또 그 부응을 날마다 고백하고 삶 가운데 경험하는 자로 그 높은 곳에 우리를 다니게 하시며 세우실 분이심을 확신합니다. 바라기는 하박국과 같은 이와 같은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 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극류를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이 절망을 멈추고 부응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며 이렇게 간구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나로 모든 절망을 멈추고 부응의 길을 닦는 자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일을 기도로서 그 일을 닦는 자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암울한 현실과 하나님 이 시대와 상황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응을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소망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한국교회 가운데 열방과 북한과 하나님 이 조국 가운데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얕은 수준의 그러한 부응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그 부응을 우리로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우리를 하여금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기도로서 우리가 믿음의 순종으로서 하나님 그 부응의 길을 닦는 자로 쓰임받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힘을 더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를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 그 일을 진행하실 주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때 이 수년 내에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에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부응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부응을 우리가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하실 그 일을 주님이 마음이 품고 계신 그 일을 하나님 친히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박국의 고백과 같이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 없던 그때 절망을 멈추고 이제는 부응을 꿈꾸었던 그와 같이 우리가 부응을 소망하며 고백하게 하소서. 성포하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이 땅이 살아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살아나게 하소서. 열방이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주의 일을 진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응의 길을 닦는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답심해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주여호하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가정에. 주님만이 우리 교회. 주님만이 이 나라와 열방의 힘이십니다. 이것을 붙들며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을 의지하여 매일의 삶 가운데 주가 일하시는 부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힘이 없사오니 주께서 내 삶 가운데 친히 일하시는 내 삶을 다시 살리시는 그 부응을 맛보안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부르주고 합심하여 여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호호호.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힘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내신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있다 헛된 힘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힘내신 주님만을 붙들게 하소서 주님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 가운데 죽게 서게 해가신 그 일을 주가 하나님 하나님 주게 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마법한 우리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다 안된다고 힘들다는 이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내신 주님만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우리의 성 가운데 열어가실 그 부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마법한 우리에게 하실 그 부흥을 하나님 우리를 알고 목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십 년 가운데의 고백함에 강함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낙심한 이가 있습니까 하나님 상황에 눌려 절황한 이가 있습니까 영적인 무기력함 가운데에 주저앉아 있는 이가 있습니까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우리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주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의 눈이 열려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힘내신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상황은 바뀌지 않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어진다 할지라도 항상 함께 하시는 주께서 계시며 믿음으로 온전히 결론 삼게 하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더 주님 앞에 서게 하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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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믿음으로 온전히 붙잡습니다 주여 하나님 일으켜 있소서 이 새벽에 우리의 힘을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하나님 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그 문이 열리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